서현민 선수의 공배치가 좋은 배치는 아니에요 옆돌리기기는 한데 각도도 약간 빠져있고 내공도 상쿠션에 붙어있습니다 2021년 1월 20일에 방송된 PBA 64강 경기 중 마지막 배치입니다 어떤 점에 주의해서 쳐야 할까요? 큐볼이 쿠션에 붙어있으면 큐를 세워서 쳐야 하기 때문에 커브가 일어나므로 원하는 두께보다 얇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서 치거나 빠른 속도로 쳐야 할 것입니다 커브가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큐볼이 쿠션에 붙어있어서 공에 보이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충분한 회전을 주기 어렵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투팁의 옆회전도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1년 PBA 첫 챔피언인 서현민 선수가 실수할 만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 배치를 두고 연습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 배치와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서현민 선수의 마지막 공격 어... 좀 바짝 돈 것 같은데요 자... 서현민 선수 2021년 들어서 패배를 모르고 계속 경기를 이어 왔던 그 신화가 여기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haben Sie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